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저의 집입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이랑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 공간이라서 이게 가장 소중한 장소이자 보물인 것 같아요. 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눈 색도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나름 장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서 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발리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냥 해변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일주일만 또 가고 싶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너무 통턱 튀고 귀엽기도 하고 인상 있게 봤어요. 저는 제3의 매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가 너무 우리의 얘기가 됐고 준영이라는 캐릭터도 저랑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많아서 온준영이라는 캐릭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돼 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힘을 내게 해주시는 게 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샘킴 씨의 노래도 많이 듣고 폴킴도 너무 좋아하고요. 미국 가수 중에 맥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런밀레스라는 노래랑 그리고 라이트 다운 로우라는 노래 많이 듣고 네 그 정도 세 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세 살 때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한 장면이 벚꽃이 막 내리는 시기에 한 요만한 계단이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조그만해서 손으로 짚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 고모랑 어머니랑 같이 산책하는 장면인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직도 기억에 되게 박혀있는 한 장면이라서 제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잠깐이라도 좀 느껴보고 싶은 저는 좀 생존을 위한 도구보다는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테니스 라켓이랑 공이랑 그리고 같이 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신나게 테니스 치다가 떠나려 합니다. 요새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든 시기니까 소확행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집 앞에 그냥 잠깐 산책을 나갈 때 집에서 고양이랑 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여유이자 마음의 안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다가올습니다. 서광준 배우님의 우리 틱톡 스테이지 커넥트 포스터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 여러분 잘 보셨나요? 원커지나잇 그러면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 그새 옷을 갈아입고 오셨네요. 네 급했어요. 신발까지 그냥 아주 그냥 알뜰하게 다 갈아입은 에휴 이런 거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 이런 거 틀지 말고 환복하는 영상을 나훈아 선생님처럼 무대 위에서 환복을 했어야죠. 요새 트렌드가 그런데 강준형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세상이 왜 이래 아휴 환복하는 걸 나중에는 한번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알겠다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랑이란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약속은 아니에요. 약속은 아니에요. 오케이. 예쁘게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환복하고 온 우리 강준 배우님이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짝 한번 일어나 봤습니다. 팬분들에게 강준 배우님이 직접 만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 잘해요? 꾸미기 뭐 이런 거? 사실은 소질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오늘 한번 최대한 내 손은 다이아 손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쁘게 본인이 생각하기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 푼인 에코백과 커스텀 신발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신발도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에코백부터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에코백 두 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뭐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펜도 있고 마카펜도 있고 여기 배찌도 있고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와펜이라고 그러나요? 네. 와펜도 있고 스티커즈 그렇군요. 와 지금 고양이 소리 들려요? 펜 옐로우도 아니다 싶어서 브라운으로 시작할게요. 브라운으로 맞아 브라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브라운 그레이 뭐 이런 거 뭐라고 했잖아요. 뭘 쓸까요? 문구를 쓰려나? 그림을 그리려나? 뭘 시작하려나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코스티커즈 뭐지? 코 아 코 코 지나야 아 코 지나이시구나 이렇게 잡아줘야 좀 잘될 거예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이 문구를 써야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까 리허설을 하고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오늘의 밤 오늘 이 라이브의 주제인 코지나이트를 써봐야겠다 생각했죠. 특별하니까 코지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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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또 다른 색깔 팬들이 많네요. 맞아요. 코지나이트 다 대문자로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capital letters. 이 와중에 우리 쪽 에코백 잘 만들라고 계속해서 냥이가 응원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f you can hear the cat cheering us at the back. 와 맨날 이렇게 우리 스타일리스트님이 잠시 이제 옷 이 카라를 잠시 이렇게 해주려고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고마워요. 또 이렇게 읏졸이시네. 아 착해. 어 나이트에서 G는 또 살짝 다르네요. 네. G는 색칠하고요. 나머지도 색칠할 거예요. 나머지도 다 색칠할 거예요? 네. 오오. I'm going to color. Some letters. 지금 이런 거 하다가 살짝 걱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이게 백인거 아닐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백이지 않았을까 걱정되지 않아요 혹시 한번 볼까요? 괜찮네 괜찮네요 안해도 괜찮다 괜찮아요 코지나이트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 와펜 이런 것도 써요 나중에 다 대림이도 이렇게 쳐 놨으니까 대림이 아하 한 9글자 썼는데 벌써 마카가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코지나이트 괜찮다 살짝 한번 살짝 들어서 중간과정 보여드릴까요? 일단 스케치만 했고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짝짝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들어줘 봐봐요 괜찮지 않아요? 예쁘죠? 다 색칠 안하고 이것만 딱 색칠돼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끝낼까요? 아니면 또 장식을 하시겠어요? 에코백 두 개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뭐 더 하나 더 펜을 다시 집어듭니다 여러분 강진씨가 이런 거 평소에 안 해본 사람 치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싸인! 아싸인 해줘야죠 네 네 네 네 네 뭐 멘트 이런 거 없이 아니면 날짜 이런 거 보통 안 적나요? 이렇게만 가는 게 나지 네 네 여기 깔끔하다 네 또 이렇게 되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또 앞연도 한번 해볼까요? 앞연도 한번 해볼까요? 뭐 갈까요? 동물도 있고 뭐 많아요 신중하다 네 모든 순간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강진씨는 허투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닿기 이거 하나? 아 좋아요 이거 또 어디에 닿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스마일 배지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닿네요 혹시나 했는데 거기에 닿아요 와 한번 들어줘봐요 한 번 여기에 닿았네 아이고 얇았다 이쁘다 얇았다 이쁘지 않아요? 잘 만들었어 이쁘지 않아요? 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예쁜데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체도 되게 귀여워요 이게 각 잡혀있는 것보다 살짝 저는 이렇게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씨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무슨 의미시죠? 되게 그게 그림 되게 패셔나블해요 그게 그래요 그잖아요 초등학생에서 초등학교 저학생에 쓴 것 같은 글씨체 너무 예쁘다 그쵸 이게 사인까지 딱 있고 이거 안용진 것 같아요 완성 완전 완성이에요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한 개 더 한 개 더 이거는 글씨 따로 없이 이건 글씨 없이? 와펜으로 한번 와펜으로만 좋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 와펜으로 가는 것도 그쵸 네 잘못하면 되게 조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일단 이니셜을 집어들었어요 이니셜 화네요 우리 강진씨가 해요 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래요 손 조심하세요 Be careful 아 이렇게 아 이니셜 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이니셜 들이 타닥타닥 붙잡고 보통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게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게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게 아 이게 생각보다 꾹 눌러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요 해보셨어요 이거 좀 더 아 아이오 세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오! 이제 좀 됐다 붙는다 네 보통 이런거 와펜 같은거 흰색 면티 있죠 네 흰색 셔츠 같은 거, 100% 면으로 된 거 on a white shirt, T-shirt. You know that this cloth is not so clean, it's not so smooth. So it is going to take more time for it to stick well. With his initials, SKJ, T-shirt. T-shir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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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is is a new design. You can see how much pressure he's putting on it. If it doesn't stick well, we're going to work more after the show, so don't worry. You can see how much pressure he's putting on it. You can see how much pressure he's putting on it. That cat does not look like my family. He doesn't like to put too much in it. 그래서... 딱 충분합니다. 괜찮다. 다양한 거 많아요. 비행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모양 손이랑 비행기를 붙였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그 수많은 사랑을 안고 날아가겠다. With my heart, I would like to fly to you if things get better. 꾹 누르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 에코백에도 사인을 꼭 해주세요. 사인은 모두가 원합니다. 이 에코백도 사인은 언제 만든거에요? 이거 예전 데뷔 초에 만들었어요. 데뷔 전에 만들기도 하거든요. 옛날부터 나는 유명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렸던 마스코트를 아직도 사인할 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준씨는 데뷔 초에 만들라고 하셔서 나의 회사에서 만들고 싶어요. 와 잘 붙은 것 같아요. 한번 싹 보여드릴까요? 한번 중간과정을 짠!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How do you like it? 서강준이 사랑을 담고 날아갑니다. 사인을 또 무슨 색깔로 할지 또 어디다 할지도 중요해요. 그쵸. 네 그죠? I think it's important on where your signature is going to be placed. 우리 강준씨가 좋아하는 그레이색으로 This is one of his favorite colors. 그레이색. 그레이색. 네 그레이색. 두 개 다 보여주시겠어요? 짠! 이렇게 에코백을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finished making, customizing the Echo Bag.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궁금해지네요. 에코백 두 개. 우리 강준씨는 두 개 다 팬 여러분들에게 드릴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들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빨리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착장에 뭐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는 이거요. 이거 이거. 좋아요. 두 개 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하죠? 신발 만들어야 해요 신발. 신발이요? 네. 세 개 선물 만들 거예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스니커스. 이 흰색 신발에 이제 강준씨가 디자인을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 사이즈가 꽤 크네. 그렇죠? 와우. 240이네요. 네. 240mm. 이거 편하죠 뭐 이런 신발. 이제 이제 본인의 그 어 어 그 정말 솜씨로만 해야 됩니다. 이 마카로만. 네. 여기에는 이제 와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뒤에다가 2학년 3반 서강준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저는 미니멀리스트여서요. 네. 많이 안 하고요. 살짝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에어코백 만들 때도 보니까 투머치하게 안 하더라고요. 여백의 미를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앞쪽에다가 뭘 팍 잔뜩 할 줄 알았는데 신발도 바로 뒤로 가네요 뒤로. 뒤로. 어 이게 끝은 아니겠죠. 정말. 그럼요. 그쵸? 강준씨가 이렇게 수줍게 아우. 과감하게 한번 가세요 강준씨. 과감하게. 과감하게요? 과감하게. 네. 하나밖에 없는. 과감하게. 여기서 수줍게 이렇게 하트한 거 봐요. 여기 이거 이거 했어요. 하트. 하트. 이거 했어요. 하트. 네. 하트 요렇게. 여러분 부족하죠? 과감하게 왔으면 좋겠죠? 과감하게 여기다 뭐 했으면 좋겠죠? 그쵸? 황준씨 과감하게. 오키도키 얼굴을 그려봐요. 오키도키 얼굴. 어때요? 오키도키 얼굴. 그럼 안 신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처음부터 신을 생각은 없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관하는 거지 뭐. 신을 생각은 없었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오키도키 얼굴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뒤에 또 그림. 그림 못 그려도. 우리 냥이들 그림은 잘 그릴 것 같아요. 오키도키 얼굴 한번. 시원하게 갑시다. 우리 서하백님이 오키도키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This is artist 서강준. working on. 잘하네. 벌써 느낌이. 귀잖아요 그거. 맞죠? 잘하네. 개 누구예요? 개가? 얘요? 약간 도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살짝 날렵한 거 보니까 도키는 아닌데? 도키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키키 같은데?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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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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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오키가 브라운 아이즈예요? 약간 카치 같은. 살짝. 오키의 아이즈가 비슷하구나. 그건 입이에요? 네. 어. 아까 오키 이렇게 안생긴 것 같아. 오키. 오키. 잠깐만. 여러분 오키. 잠깐 어디에. 여러분 오키. 잠깐 어디에 보여드려야 되나? 어디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오키래요 이게. 너무 무섭죠. 오키. 오키. 사흘 굶은 오키 같은데? 사흘 굶은 오키. 아 너무 잠깐. 아니에요. 오키 with no food for 4 days. 아 근데 이뻐요. 이뻐요. 이런 거 둔 것 같아. 샵에서. 편집샵에서. 진짜로. 그래요? 응. 왜냐면 진짜 고양이처럼 사실석. 하이퍼리즘으로 그렇게 그렸으면. 그거 이상해. 근데 이렇게 진짜 고양이 안스럽게 그리면. 그건 패션 같아요. 거기다 귀를 또 노랗게 칠하네요. 아 좋아요. 네. 한쪽도. 너무 잘 그렸어 진짜. 진짜로. 진짜 잘했어. 예뻐.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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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nice. 멀리서 보면 고양이 안 같잖아요. 신을 수도 있을 거 같아. from far away. it doesn't look like a cat. 되게 그냥. 묘한 무늬 같잖아요. 그렇게 진짜. 그럼 신을 수 있지. 나 고양이? 이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거야. 신기정크 그렇죠. 근데 이거야. 신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신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신을 수 있어? 이거 신을 수 있어? 이거 신을 수 있어? 약간 못 신지. 조카 줘야지. 근데 이거는? 난 신을 수 있어. 난 신을 수 있어. 또 이번엔 글씨를 쓰네요. 나머지 한쪽에는. too much out of fashion. 오른쪽은 옥희 얼굴. 왼쪽은 글씨. 어 근데 예쁘다. 그래요? 양쪽 다 그림이었으면은 살짝. 좀 그럴 뻔했는데. 이게 언밸런스 하니까 더 예쁘네요. 마음대로 안 그려진다고? 아이 시끄러워. 광준이. 그러면 그래도 좋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아 이쁘다. 영어를 알파벳을 되게 귀엽게 쓰네요. 광준씨가. 아유 우리 옥희 얼굴.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든거에요. 이렇게 새하얀 운동화에다가 뭘 그리는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자칫 촌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여백에 비해서 그리는게. 이렇게 여백에 비해서 그리는게. 되게 잘하고 있는거에요. 아시죠? 아 우리 또 그리고 있는 옆모습을. 가감님께서도 찍어주고 계십니다. 아아. 글씨만 한게 아니에요. 왼쪽에. 글씨와 더불어. 뭐 하나를 또 그렸네요. 아 이쁘다. 이쁘다. 양쪽으로 탁 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네. 카메라에 탁 이렇게. 짠. 짠. 크로즈업 한번 갈게. 왼쪽에는 KJ하고. 스마일 표시까지. 이쁘죠? 이쁘죠? 괜찮죠? 이렇게 심플하게만. 어 심플하게. 나는게 다할 것 같애.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 안쪽에 사인해줘요. 안쪽. 밑창에다가. 밑창에다가. 밑창에다가 사인해줘요. 이스. 사인. 좋아요. 여기다 사랑한다고 한마디 쓰세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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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1개와 에코백 2개를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 한 것 치고 진짜 잘했어요. 아이고 사랑한다 라고 반말로 사랑한다! 반말 너무 좋아 반말 너무 좋아 이쁘죠? 청바지에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코백 2개, 신발 1개, 총 3개의 팬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주접 댓글 중에 배우님의 선택을 받으신 한 분 기억하시죠? 그 분께 하나를 드리고요. 다음 코너에서 나머지 선물 2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주접 댓글에서 뽑힌 분한테 뭐 드릴까요? 강진씨. 그 팬에게 뭐 드릴까요? 상북시대에 강진이가 있었으면 널 갖고 싸웠을 거야. 그 분께 커스텀 신발을 드려도 되죠? 그 분께 커스텀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디 제발 240이시길. 아니면 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자 그리고 틱톡 댓글창에 글 올려주신 분들 뽑아서 선물 드리는 시간도 저희가 갖춰 볼 테니까 틱톡에 계속해서 질문과 댓글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는요. 실시간 댓글도 좀 보고 앉아서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어요. 집중되죠. 시간이 많이 가고. 시간도 후딱후딱 가고. 시간이 많이 갔네. 이게 다른 브랜드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I saw some brand doing these kind of work. letting you customize things. 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빤스라는 브랜드에서 해보진 않았는데 스니커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스텀 할 수 있는 곳이. 나중에 해봐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마치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라는 마음으로 팬들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오마이갓 너무 잘생겼어요 올라오고 조강미남이야 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보고 더 그렇습니다 라고. 아 진짜로. 내가 진짜 배우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실제로 봤을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나 항상 강준씨 얘기해요. 진짜요. 아 진짜예요. 정말로. 이제부터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세요. 아 이렇게 하세요. 보조개에 끼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빠 사랑해 난 고양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 생에 우리는 오프돈키 키키를 태어났다 여러분. 사전에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점이 참 많나 봐요. 서왕준 배우님이 그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코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구소이 님께서 강준씨 요즘도 한강에 석양보로 자주 나가시나요? 몇 시쯤 가야 가장 예쁜가요? 요새 해가 짧아졌어요? 맞아요. 짧아졌어요. 한 6시부터 가면 아마 시작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가 넘어가고 나서의 노을 보다 거의 넘어가랑 말랑 할 때가 제일 예쁘기도 하고 그 해가 번져 있는 그 노을이 너무 예뻐서요. 그 때가 한강 가서 보시면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강물에도 또 바짝바짝 윤슬이라고 해요 그걸?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그걸 윤슬이라고 합니다. 윤슬. 저도 처음 알았어요. 6시 무렵쯤에 나가시면 여러분 6시 15분. 6시 15분쯤 나가시면 강준씨가 추천하는 예쁜 석양을 볼 수 있고 새벽 2시에 나가시면 강준씨를 만날 수도 있고 산책하는 강준씨를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강준씨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야행성 사람인 거를 알겠는데 몇 시쯤 주무시고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몇 시쯤 일어나세요? 오늘은요 다행히 오늘 우리 팬분들 만나는 이 자리가 늦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잤어요 1시에 일어났어요 집에 안마커튼은 필수로 있겠네요 6시에 자서 1시에 일어났대요 여러분 6시까지 뭐 했어요? 뭐 어디 뭐 했지? 어디 뭐 했어요? 6시까지? 운동도 하고요 아 그리고 고양이랑 놀고 고양이들도 그때까지 꽤 있어요 얘는 야행성이에요 보통 낮에 자요 밤에 아침도 울고 티비도 뭐고 딩굴거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자야지 하고 자는 것보다 딩굴거리다가 자는 걸 좋아하는군요 각 잡고 자는 것보다 뭐 하다가 각 잡고 자면 자야겠다는 그 강박이 생겨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딩굴거리다가 졸리게 되면 그때 자고 자연스러운 잠을 추구한대요 아 좋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건 아니죠 좀 늦은 편이죠 보통 한 4시, 9시? 11시, 12시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한 11시, 12시 일어나겠네요 완벽한 야행성입니다 네 좋아요 햇빛 싫어하니까 햇빛 보면 기운 빠지니까 그렇죠? 또 우리 혜영윤 님께서 인공지능 로봇, 남신, 뜨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강준 님이 현실적으로 진짜 갖고 싶다고 생각되는 능력은? 저는 다른 건 다 아쉬웠고요 배터리요 배터리요 갈아 끼우면 그냥 살아나는 거 배터리 충련내는 거 배터리 피곤하고 이런 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그게 너무 싫다고요 내가 피로가 오는 게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는 시간이 살면서 너무 많잖아요 배터리 키우면 정말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라던가 일이라던가 모든 것들 시간을 더 알차게 쓰고 싶으시군요 배터리를 사용해서 좋습니다 바로 그럼 나랑이오 님께서 요거 궁금하신가봐요 고양이들 오키도키 키키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솔직히 이름은 오키도키 마치였어요 왜냐면 촬영 그런 느낌이 나 왜 이렇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나가 촬영 중이었을 거에요 뭐를 어떤 스태프분이 제 옆에 스타일리스트 분이었나 그분이 뭐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랬더니 오키 오키 I was asking a question 그럼 얘는 도키 라고 지었고요 오키 하면 도키 해어죠 그리고 키키는 제 회사 대표님이 키우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서 문양을 받은 네 키키 이런 경우에는 키키 키 자 돌림으로 가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biraz 강박이 있었군요 라임을 맞춰야 한다는 조건 무리 수긴 했는데 특수 행65 눈물 갈키도 올 수도 없고 갓키는 본인 거니까 그리고 오키도키 키키 하면은 뭔가 키의 느낌이 더 잘 살겠지 그래서 목이 이렇게 못 잡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서 그 생활이 오키도키 키키가 되죠 오키도키 키키가 같대요 그렇게 생각보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이것도 강자택일 질문을 또 주셨네요 나은러버님께서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오징어 몸통, 오징어 다리 하나 둘 셋, 몸통 좋아하는 단어는 좋아하는 단어 한글 중에 좋아하는 단어 한국어로 좋아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한강 영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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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네이처 뭐 이런 그런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빠 핸드폰 배경화면은 What's the background picture on your cell phone? 잠금 화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금 화면도 얘기해 주시고 홈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톡 프로필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잠금 화면은요 그 이번에 그 사과폰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라이브 뭐가 생겼어요 배경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기본 배경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기본 라이브 화면도 이렇게 막 치는 라이브 화면인데 그거를 잠금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잠금 화면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 화면은 옛날부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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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던 지구 자기 해 놓으면은 뭔가 누구 봐 달라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안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 중에는 너무 저기 I feel like I'm showing myself too much 연락이 많이 오나 봐요 언어가 유출됐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대리운전 뭐 이런 거 광고해 놓은 사람도 봤어요 이로 칠지 이로 칠지 자기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 해 놓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우리 강준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놨대요 자 좋습니다 웹툰 팬 걸 님께서 If 서강준 is not an actor What would he be today? 오늘 뭘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요? 배우가 아니었으면 What would I be if I was not an actor? 글쎄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배우가 안 하면 뭐 하죠 내일이 생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배우가 아니었으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겠죠 So if I'm not an actor I... 그렇겠네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평범한 청년에 그냥 생일 하루 보내셨네요 술 먹고 생일빵도 받고 있고 하겠죠 아 좋아요 내일은 계획 뭐예요? 갑자기 보면은 내일 생일 다른 하루? 내일은 가족들이랑 밥 먹고요 오랜만에 누나도 보겠네요 누나는 지금 해외에 아 그래요? 요약하고 있어서 한국을 못 들어와요 My sister is overseas she's studying so she won't be able to join us 밥을 저녁에 먹고 전에는 뭐 운동하던가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We'll just have a family dinner That's it 이게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우리 유저 49981941님께서 What favorite food? 되게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꽂힌 거 I have a lot of favorites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약간 뭐 차돌 들어간 거 아니면 뭐 차돌 들어간 거 차돌 차돌 된장찌개랑 요즘에 소고기 묵국이 또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오오오 그래요? 최근에 제사 지냈나? 제사했어요 아 제사 탕국 맛있죠? 탕국 토랑국도 너무 맛있고 토랑국도 맛있고 그런 국두유 그런거 대량으로 팔팔팔 끓여야지 맛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김피탕 아세요? 김피탕? 김치 피자탕이야? 뭐예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 섞여있는 건데 김치 피자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김치가 탕수육에 왜 들어가고 와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김피탕 김피탕 소고기 묵국 그리고 토랑국 차돌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 요거 꽂혀있다고 합니다 차돌 된장찌개 문레 쪽이 기가 되게 맛있어 어디요? 문레 문레 그 신림 아니 여의도 지나서 영동포 문레 그쪽에 기가 막힌 데 하나가 아유 아유 친구이네요 차돌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합니다 질문들이 정말 다양했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이 중에서 진짜 참신했다 요거 처음 들어봤다 참신했다는 질문 하나 방금 질문 중에 네 방금 질문 중에 네 여의복에 있는 하나 생각난다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만 뽑아주세요 뭐 뽑을까요? 이 한 분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배경화면 배경화면 현재 오빠 핸드컵 배경화면은 배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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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워 adaptive 어전게 분명 전 애코 prove 동시에 그럴 거에요 concludes 그 지문에 채택되어 소개된 분들 모두에도 배우님 7 눈도 구제 보사 craft 구제 룰을 주기 위해서 서 배우님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게임들을 저희가 마련해 놨어요. 룰은 게임마다 다르고요. 총 4개의 게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강준배우님이 성공을 하면 팬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많아질 거고요. 강준배우님이 실패를 하면 저희가 준비한 틱톡 영상을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선물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종이컵 쌓기입니다. 종이컵 쌓기. 제한 시간 60초 드릴 거고요. 3개의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종이컵. 종이컵을 피워서 팝을 잡고 종이를 빼서 종이컵을 나란히 쌓이게 하면 됩니다. 60초 안에 세팅을 해 볼까요? 세팅부터 60초 갈까요? 어, 그런 생각 못했는데 되게 정식하다. 세팅부터 60초 갈게요. So in 60세 bul.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연습 안 합니다 저희, 연습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 바로 시작! 1, 2, 3, 4, 5초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시면 되게 어렵 거예요. 10초 지났어요. 네, 됐어요. 이제 빼볼게요. 갑니다. 20초 지났습니다. 오, 잘했어요. 오, 잘했다. 30초 밖에. 30초. 성공했다. 대박. 1분 안에 성공해야 하는데 거의 30초, 26초 안에 성공을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It's a success. 게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제가 티톡 벌칙을 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We have more games, so don't be too disappointed if he succeeds. 두 번째 게임 바로 진행해볼게요. 두 번째 게임은요. 미니 의자 쌓기입니다. 미니 의자 쌓기입니다. 의자 쌓기요. 미니 chair stacking. 미니 의자를 20배를 이렇게 탑을 쌓아주시면 돼요. 탑을 쌓아주시면 돼요. 탑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But you can make, you can stack them. 어려워서? 아니. 제한 시간이 없는 이유는 한 번 떨어지면 바로 실패. 신중하게 쌓아야 돼요. We don't have a time limit, but if it falls down, then it's a baby. 미세하게 기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is is not flat. I think this table is wobbly. But I think no, I think it's flat enough. So. Can this work? 20. 실패할 경우에 틱톡 영상 따라하기 챌린지 바로 들어갑니다. There's this tiktok challenge. 절대 아니에요. 아닌가? 미니 의자 쌓기 2개 쌓았습니다. He stacked 2. 20개 쉽지 않거든요. 3개 쌓았어요 지금. 3? 20개요? 20개 쌓아야 돼요. 20개? I have to stack 20개? 그러니까 틱톡 영상 하라는 거야. 20개 쌓아야 돼요. 20개 Jerogi Panor ampl simplesmente 밑에 10개 쌓아야 돼요. 이 tęks które 하시는 것мотритеcheck 10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approval technicians 꼭 생각하시는데 10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0개는. 10개가 없습니다. 10개는 20개는 없다. I think your cats will be cheering for you. I think the cats will be cheering for you. 화이팅 화이팅 오키도키 키키는 어떻게 돼요? 여자애와 남자애와 여자애와 남자애와 여자애와 남자애와 여자애와 남자애와 여자애와 남자애와 남자애와 여자애와 남자애와 남자애와 잠깐만 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I can't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다 남자애 아 진짜? 형 화이팅 강준영 강준영 사키가 왜 그래 강준영 하나, 둘, 셋, 넷, 다 벌써 여섯 개 싸왔네 아 우리 강준영씨가 멀티가 안 되는구나 네 너무 집중하면 멀티가 안 돼요 제가 I can't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시험공부 못 하겠네요 이어폰 꽂고 시험공부 아 근데 휘었어 이거 봐봐 이게 집중하면 반말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휘었다 이게 누가 살짝 이렇게 살짝 휘었네요 휘게 휘게 강준영씨가 살짝 휘게 싸운 거 같아요 여기 수평은 맞아요 수평이 맞아요? 근데 살짝 본인이 싸우면서 쉰 거 같아 예 그래도 많이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벌써 일곱 개 째예요 우와 재진이 좋아하다 오! 잘하는데? 오! 일곱 개 오! 오! 네! 뭐야 뭐야 오! 잘했어요 근데 위기를 넘겼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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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원하게 되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하길 바라고 계신가요? 오키데 티티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가요? 가죽여? 가죽여? 부거포 부거포 건강하게 먹는구나 여덟 개 완성 와 오늘 감자는 언제 캐고 왔어요? 감자요? 네 감자를 왜 캐죠? 고양이들 그 아, 네네네 저희 자동 화장실이 있어서 아, 그래요? 와, 대박 10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20개. 10개. 그냥 10개. 아니요. 진짜 잘 쐈는데. 되게 이런 거 손이 야물딱지네요. 강준씨가 아까 그 커튼마이징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손 끝이 야물딱지예요. 강준씨 손 끝이. 아! 아! 잘했어. 10개.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복구수.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이거 기록도 있나요? 이거. 이미지로 봤는데 김희철씨가 아영에서 20개 쌌네요. 진짜요? 대박이다. 11개, 11개. 10개 넘었어 그래도. 푸듯하지 않아요? 네. 11개. 11개. 작년 팬미팅 때는 노래했었잖아요. 노래하면서 좀 써주면 안 돼요? 모든 날 모든 건가? 아 제발. Can you sing a song while doing this? 지금. 오늘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컴퓨터가 고장난 거 아니야? 소리가 왜 안 나. 소리 좀 내면서. 아무 얘기나 좀 해봐요. 노래해도 좋고 아무 얘기나 해도 좋고. 오늘 끝나고요? 귀가하세요. 한강 좀 걸으려고. 새벽 2시까지. 그러시구나. 네. 아 봅시다. I plan to take a walk. 12개 한 거예요 지금? 1, 2, 3, 4. 아 왜 휘었지? 5, 6, 7, 8, 9, 10. 잠깐만. 13개 했어요. 13. 이대로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열심히 했다. 되게. 오닝을 다 해요. 13개. 이 틱톡 영상은 내가 어떻게든 시킬 건데. You cannot escape the tiktok challenge. 평소에 이렇게 하네. 야. 평소에 이런 게임 이런 거 잘해요? Are you going to get? 잘은 못 해요. 잘은 못 하는데. No, I'm not. 한 번 하면 그냥 끝장 보는구나. 평소에 잘 즐기지는 않는데. 강준 씨가 뭐든 한 번 하면은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 휘었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잘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 휘었어요? 아 많이 휘었네요. 와 여기서 보면 하나도 아니었어요. 강준 씨 여기서 한 번 봐봐요. 여기서 봐봐. 그죠? 아니었어요. 이게 묘한 매력이 있네. 뭐야? 강준 씨. 이렇게 온 게임마다 진심을 다해서 난 쓰러질 때 아 뭐야 하고 욕할까 봐 너무 걱정했다. 아 뭐야 하고. I was so worried that you might say something bad. 근데 우리 강준 씨 이번 미니 의자 쌓기 미션은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그래도 최강을 다했어요. 14개까지 쌓았어요. 우리 실패시 틱톡 영상 따라하기 한다고 했죠. 저희 준비한 틱톡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 뭐냐면 발음 챌린지 준비했습니다. 발음 챌린지. 발음 챌린지 바로 갈게요. 발음 챌린지 해주시면 됩니다. This is a pronunciation challenge. 자. 갑니다. 자. 이건가요? 이거요. 저기 저 틴트리 내가 뛸 틴트리인가 내가 안 뛸 틴트리인가. 저기 저 틴트리 내가 뛸 틴트리인가 내가 안 뛸 틴트리인가. 잘했어요. 어렵다. 잘했어요. 이렇게 팀 틀은 게 좀 어렵네요. 팀 틀이 뛸 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발음 챌린지 준비 한번 가봤고요. 챌린지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다음 게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 의자 빼주시면 다음 게임 세팅해 주시죠. 다음 게임은요. 숫자 젠가 빼기예요. 숫자 젠가 빼기. 숫자 젠가 빼기. 이게 주사위를 던져서요. 나오는 숫자를 빼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주사위를 두 개 던질 거예요. 주사위 주세요. 주사위 두 개 던져서 그 숫자의 곱하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We are going to multiply the two numbers. 총 10번 하는 거예요. 10번이요? 알겠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out 10.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5, 2, 10. 10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10. 2 times 5. We have to take out 10. 5? 꼼짝도 하네요. 10 빼야 되는데. 10이 여기 한 개인 거죠? 여기 한 개죠. 여기 한 개. 1, number 10. 오 쉽지 않다. 오. 오. 좋다. 다 바로 다음으로 10 뺐고요. 10개 젠가 빼서 쓰러지지 않으면 성공. 9. 성공입니다. 9가 어딨지? 여기 있다. 좋아요. 바로 다음. 두 개 뺐고요. 4, 2, 8. 2, 4. 4, 4. 8. 위쪽으로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이게 막 큰 숫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 야 이거. 힘들겠다. 야 이거. 이거. 뭘까. 잠깐만요. 거기 다 몰려. 와 이거 힘들겠다. 와. 오. 됐어요. 성공. 성공.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잖아요. 웃지마 웃지마. 강준. 땅이 울리면 이거 위험해. 오 성공. 나 되게 응원하게 되네요. 주사위도 좀 조심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지금 되게. 와. 너무 웃긴. 3개 뺐고요. 갑니다. 오. 좋아요.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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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빼요? Fall잘 colonenessispersрач기 respe Iraqi 남 degree. 오. 오. 예. 최선을 다한다 정말. 이런 청년. 뭐 하는거 아니야? 오. 예예예 예예예. 자 4개만에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틱톡 영상 따라하기 저희 벌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손댄스 챌린지 알아요? 손댄스 챌린지 가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손 댄스 챌린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손 댄스 챌린지 손 댄스 챌린지 손 댄스 챌린지 끝이에요? 솔직히 한 번 더 하시죠? 이거는 박수보다는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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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 시간 좀 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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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대한 이거 할 때는 최대한 귀엽게 얼굴 귀엽게 한 다음에 부위는 귀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요번에 제대로 귀엽게 갑니다. 최대한 귀엽게 올려서 나는 키키다. 잘했다.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챌린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5번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마지막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요. 손가락 농구에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농구. 이거 아시죠? 손가락 농구. 어떻게 세팅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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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없어. 아니아니아니 잘하고 있어요. 총 4개의 공이 준비되어 있죠? 네 어떻게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잘 보이시겠네요. 네. 4개의 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번의 도전 중에 한 번만 골이 나면은 성공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한시간이 있어요. 몇초요? 60초. 4개 남을게요. 60초. 60초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실패시에는 틱톡 영상 따라하기가 또 벌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신중하게 하셔도 돼요. 10초밖에 안 지났어요. You can take your time. 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고요. 하나 신중하게. 자 꼬리나. 대 seinen